자 오늘은 양정 KCC 스위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정 포레 힐즈 스위첸인데요 사실 제가 여기는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모델호스도 지금 못 가보고 있는데 워낙 여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아서 지금 급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정식 명칭은 양정 포레 힐즈 스위첸입니다 여기가 양정 2구역 재개발이고요 포레라는 말이 들어가면 약간 좀 숲세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역세권일 경우에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힐즈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약간 고바위 좀 좋게 표현하려고 힐즈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여기가 진짜 비역세권인지 그리고 고바위인지 그 입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버모델호스는 일단 스킵하고 사업 안내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양정 2구역은 여기 지금 진하게 아파트들 중에 진하게 나와 있는 요거예요 여기가 지금 좋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연산동 라인부터 해가지고 부산진구 시민공원 있는 그쪽까지 대단지가 쫙 들어오니까 마치 신도시급의 하나의 거대한 단지가 조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좋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워낙에 또 여기 입지 자체가 부산의 중심부잖아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정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고 건폐율은 17%가 되네요 그리고 1338세대 중에 일반 분양은 762세대를 합니다 일반 분양에도 보니까 대형 102타입까지 있네요 102타입 같은 경우는 인기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일단 입지 환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지 환경 들어가니까 크게 보기 요걸로 한번 입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입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다른 분들도 많이 다루시고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볼게요 여기에 지금 연산힐스 그 다음에 연산 더샵 골드포레 스위첸 그 다음에 양정 1구역 3구역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이편안시민공원까지 이렇게 쭉 전부 다 대단지 신축단지들로 다 형성이 되는 거죠 황령산을 끼고 이렇게 신축단지들이 형성이 되니까 다들 좋게 보시는 것 같고 여기 양정 1,2,3구역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지금 이제 스위치에는 2구역이거든요 여기 표시된 2구역 근데 사실 보시면 양정역하고 그리고 물망골역 시청역 어느 한 군데하고도 다 접하지 않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는 지하철역 관점에서 보면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여기가 걸어가 보면 뭐 그다지 멀진 않아요 뭐 전부 다 10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멀다 뿐이지 그렇게 역과 먼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좋게 평가받는 거는 초등학교가 가깝죠 역과는 먼 대신에 초등학교가 가깝다는 거고 양정 3구역 롯데랑 양정 1구역 더샵이랑 자이랑 SK뷰가 컨소시엄하는 양정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수가 제일 많다 그리고 롯데가 하는 양정 3구역은 양정역하고 제일 가깝고 제일 평지에 가까운 입지이다 해서 좀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 두 개는 이제 대신에 초등학교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양정 2구역을 이제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원래부터 인기가 많았지만 요번에 이제 분양권 전매제한 대책을 예고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 KCC가 참 저번 영상에서 참 말했었지만 그 분양팀의 이 분양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전에 분양했던 센텀 KCC 같은 경우는 해운대 전매제한이 딱 풀리자마자 분양을 첫 분양을 하는 바람에 완전 대박을 쳤고 이번에는 이제 규제가 들어가기 전 직전에 이제 분양을 하는 바람에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에서 자유로운 마지막 단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더 인기 단지들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아 그거 기다리다가 진짜 기다리다가 똥될 수도 있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여기 양정 2구역에 그냥 빨리 넣자 이런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가격이죠 분양가가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나왔어요 그 주변 단지 비교해서 다들 분양가를 고분양가인지 아니면 적정한지 판단을 하시잖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전부 다 다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가격대가 나와서 여기는 당첨만 되면 뭐 어쩌면 1억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그래서 분양 안내로 들어가면 일단 오늘이 5월 18일인데 내일부터 5월 19일 화요일부터 특별 공급이 들어가고 이번 주 수요일에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1순위에 청약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넣어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좀 전에 더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단지 대비해서 싸게 나왔기 때문에 걸렸다 하면 일단 수익은 보장되는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당 계약을 5일간 합니다 이건 아마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분산시키려고 이렇게 좀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공급 안내 공급 안내 부분에 여기 보면은 분양가가 나오죠 분양가가 나오고 중도금은 다 무이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입주 시기는 2023년 8월이에요 관심들이 많은 102타입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세대수가 32개네요 이거는 진짜 거의 로또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분양가를 제가 조금 정리를 미리 좀 해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엑셀 파일에 하나씩 하나씩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양정 포레일스 스위치엔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9타입부터 102타입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고 분양가가 지금 이렇습니다 84타입으로 보면 분양가가 5억 1000만원의 확장비까지 포함하면 5억 3000 정도 되고요 평당가는 다들 보면은 한 1500만원 정도 돼요 분양가가 5억 3000인데 이걸 좋게 보는 이유가 옆에 이제 곧 입주를 앞둔 골드포레 있잖아요 연산동 골드포레 바로 옆에 있는 단지거든요 거기가 한 6.2억 6.3억 정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거기하고 1억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사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도를 보면 연산 6구역 재개발으로 된 여기가 골드포레고 요 바로 옆에가 이제 양정 2구역 KCC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가격을 뭐 비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가격이 이미 벌써 1억이 싸게 나와버리니까 여기에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근데 엄연히 따져보면 골드포레가 조금 더 뭐 그 입지가 좋다고 볼 수는 있죠 사실 왜냐하면 초등학교도 가깝고 그 다음에 역하고도 뭐 물만 꼴려 조금 더 가까울 거고 그리고 뭐 여기 이마트나 아니면 관공서들 이런 것도 더 가깝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좋은 입지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연식이 나중에 요게 완성되면 또 3년? 3년 차이가 나버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신축이 되니까 너희가 입지는 약간 더 좋은 대신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새 거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뭐 키 맞추기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은 그렇다 그리고 이거 지금 배기타입이 평형으로 치면 42평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6억 3천이에요 엄청 싸게 느껴지지 않나요 진짜로 사실 6억대를 보면 지금 여기 시세를 보면 요 시세는 전부 이제 8사 기준으로 34평 기준으로 적혀있는 건데 6억대가 부산진구에 가야로떼, 이편안, 서면, 아이파크 이런 데가 다 6억 2천, 6억 5천 하는 거거든요 34평이 그런데 여기 양정포레일즈가 42평이 똑같은 금액 6억 3천이니까 싸게 느껴지죠 이런 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아 저기 시세 나온 김에 조금 더 보면 지금 5억 3천이잖아요 5억 3천이면 지금 추레 롯데하고 가격이 똑같이 나왔어요 요거는 피포함이죠 추레 롯데하고 가격이 똑같이 나왔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드포레 6억 3천, 연산더샵 6억 2천, 대시양 6억 3천 이런 식으로 1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 분양가가 얼마나 좀 싸게 느껴지는지 다들 공감이 되시죠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모집공고 아 모집공고는 이렇게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가니까 모집공고를 볼 수 있는데 모집공고는 너무 빽빽해서 이거는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컨트롤 F에서 찾아서 보세요 뭐 만약에 중도금 부분을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F에서 찾기 갖고 중도금 하면은 아 중도금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찾아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 많으시면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출력해서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그리고 단지 요걸 봐야죠 일단 요 그림을 지금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황영산 밑에 황영산 밑자락에 이렇게 쭉 자리 잡고 있죠 요기가 이제 골드포레 연산동 골드포레이고 요기가 KCC 스위치엔입니다 실제로는 이 단지가 똑같아요 키가 똑같을 건데 요거 좀 강조한다고 불도 환하게 켜놓고 좀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역자가 양정 1구역 그리고 이쪽 여기는 쪽이 양정 3구역이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실제로 가보면 다 허허벌판일 텐데 여기 요 부분은 근데 그림을 보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주변하고 어떻게 어우러질 건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은 뒤쪽에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가는 길이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평지단지는 아니고요 근데 그 경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아 그 경사 부분은 참고로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호객노노에 가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연산더샵 골드포레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지금 KCC 스위치엔인데 아 여기 인기가 많네요 지금 낮시간인데 천명이 넘게 보고 계시네요 내일부터 분양이라서 그런지 천명이 넘게 보고 계시는데 엄청납니다 아무튼 여기서 그 경사 부분을 조금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바일지 한번 보면은 어디를 눌리시면 되냐면 여기 경사라고 적혀 있죠 여기 경사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경사가 색깔로 칠해져서 나옵니다 여기 하나도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곳은 평지란 말이고요 노란색부터 여기 이렇게 초록색을 거쳐서 파란색까지 더 경사가 심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노란색은 얕은 경사 그리고 파란색은 등산하는 느낌 뭐 이빨이 고바이란 말이죠 양정 2구역을 보니까 이거 앞쪽은 노란색 얕은 경사인데 약간 뒤쪽으로 갈수록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 연두색이네요 그러니까 연두색은 오르막길 그러니까 약간의 오르막길이란 말이고 조금 더 진한 초록색은 여기 단지에서 약간 벗어나네요 그러니까 숨이 차는 경사까지는 아닌가 봐요 숨이 차는 경사까지는 아니고 오르막길 그러니까 단지를 반으로 갈라서 뒤쪽 동은 오르막길 정도는 되나 봅니다 그렇게 가늠하시고 임장 가실 수 있는 분은 한번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약간 홈페이지에 돌아와서 동배치도 이걸 한번 볼게요 동배치도를 보니까 일단 완전 동서남북으로 갈라놓지는 않았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블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놨네요 어떤 곳은 이렇게 네모를 블럭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이렇게 남향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딱 잘라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이 동배치도를 볼 때 그래서 여기 동배치도를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이쪽 동이 이제 입구동 앞동이고 이쪽 동이 뒷동입니다 근데 이거 앞동 뒷동이 좀 약간 애매한 게 지하철 옆쪽 그리고 큰길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앞동 그리고 여기 이쪽이 뒷동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쪽 아래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앞동이고요 왜냐하면 창문이 이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사실 앞동이고 여기 큰길 그리고 지하철이 가까운 이쪽이 뒷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동 뒷동의 말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쪽이 뒷동이라기보다 입구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로얄동으로 한번 살펴보면 로얄동은 사실 큰 평수가 있는 단지들은 큰 평수가 배치된 곳이 로얄동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백이 타입이 이 색깔이죠 하늘색하고 짙은 남색 비슷한 색깔인데 그게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면 이 110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10동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로얄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구하고도 멀고 지하철이랑도 멀고 그리고 홍해노노에서도 봤듯이 이쪽 갈수록 더 오르막이라서 오르막 부분에 있는 여기가 왜 로얄동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남양이다 보니까 위쪽으로 올수록 가리는 게 없죠 그리고 좀 밑으로 갈수록 앞동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이 막힘 없는 여기를 대형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59타입이나 84타입 이런 건 이쪽이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9랑 84 이런 좀 중소형 단지들은 입구통에 배치되어서 지하철이랑 가깝고 약간 평지에 가까우나 앞쪽으로 막힘이 조금 있을 거고 단지 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형이나 이쪽 앞쪽 동들은 남쪽이 막힘이 없어서 탁 트인 조망을 볼 수는 있으나 근데 약간의 경사가 있는 오르막의 위치에 있고 지하철과 뭔가 뒷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티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샤워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좀 평범합니다 그냥 요새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는 다 있는 것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수영장이나 사우나 이런 정말 특화된 그런 시설들은 없는 것 같고요 뭐 무난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평면 정보 한번 볼게요 평면이 지금 59부터 102까지 전부 다 나와 있네요 지금 59타입은 여기 보니까 앞쪽 동에 입구동에 배치되어 있죠 이 색깔이 입구동에 배치되어 있고 3배의 판상형입니다 입구 들어와서 신발창은 한쪽으로 있고 팬트리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뭐 무난하네요 무난하고 주방 팬트리도 없고요 네 주방이 약간 좀 좁게 보이기는 한데 아무튼 뭐 59타입에서 많이 크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무난한 타입인 것 같네요 그리고 59B 59B는 타워형이네요 무난한 타워형이고 이 주방이 쏙 들어가 있고 여기도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타워형이 대신에 팬트리가 있네요 팬트리 공간이 59타입임에도 팬트리 공간이 한 개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좋아 보이고 73 73타입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4배의 판상이네요 네 마통풍 판상형이 가능하고 현관 팬트리 그리고 주방 팬트리 이렇게 두 개 다 있어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다 있으면 좋죠 그리고 안방 들어가서 파우더룸 화장실 드레스룸까지 있고 드레스룸도 한쪽 벽면으로 좀 길쭉하게 나 있고 드레스룸에도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73B 타입은 타워형인데 여기도 들어가서 팬트리 있고 드레스룸 있고 현관에도 작은 팬트리가 있네요 네 뭐 확실히 보니까 73타입부터는 판상형도 팬트리가 두 개씩이나 있고 하기 때문에 타워형이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판상에 훨씬 인기가 많겠어요 그리고 84타입이죠 여기도 이제 4배이죠 4배인데 현관이 어디지 아 현관 여기네 현관으로 들어와서 어 현관 팬트리는 따로 없네요 84타입인데 현관 팬트리는 따로 없고 대신에 여기가 방이 4개인 타입입니다 보니까 하나 둘 셋 4개죠 요즘 84타입은 거의 다 방이 4개로 나오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옵션을 통해서 유상 옵션을 통해서 방 한 개를 그냥 팬트로 만들어버리고 주방 디자인을 바꿔서 주방을 좀 더 넓게 사용하는 그런 옵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방이 4개라 하더라도 그 방 4개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방 한 개가 창고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차라리 그냥 옵션을 통해서 팬트로 만들어버리는 게 훨씬 깔끔하죠 네 그리고 드레스룸도 좀 길쭉하게 있네요 그리고 84B타입은 84B타입도 마통풍 판상형이네요 4배의 판상형이고 여기는 들어가 보니까 현관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아까 84A타입하고 다르게 팬트리가 있고 주방 팬트리도 있고요 네 84A보다 좀 더 나아 보이네요 근데 대신에 여기는 아 여기는 방이 3개네요 아까 84A타입은 방이 4개였는데 여기는 3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는 옵션이 방을 좀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거실이 꽤 넓거든요 거실 폭이 꽤 넓어요 그래서 이 폭을 좀 조절을 해서 거실을 넓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방을 넓게 사용하거나 이 방을 좀 더 키워서 방을 넓게 사용하는 거는 무상이고요 근데 여기 안에 또 방에 그 팬트리를 요런 식으로 짜놓는 거는 유상입니다 네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02타입 42평 이게 이제 좋은 거죠 네 이거는 확실히 구조는 84A랑 비슷하지만 확실히 시원시원한 그런 맛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현관으로 들어가면 양쪽으로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방이 4개예요 방이 4개고 드레스룸도 양쪽으로 있죠 그리고 아까 84A랑 비슷하게 옵션을 통해서 네 번째 방은 팬토리로 만들고 이 차이가 뭐냐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아일랜드장이 있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차이점이 요 벽이 없어집니다 요 벽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쳐다봤을 때 요 벽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개방감의 차이가 엄청 다를 거예요 요 벽이 없어지고 여기 보시면 벽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대신에 여기에 무슨 홈바 비슷하게 뭐가 하나 있네요 이게 진짜 홈바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장식장인지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개방감이 있고 커 보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는 방 네 번째 방이 필요 없다 네 번째 방 해봤자 거기는 뭐 짐 싸놓는 공간 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유상 옵션을 선택하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 102B 타입 아까 84B 타입하고 좀 컨셉이 비슷한데 84A하고 84B 차이하고 똑같이 102 역시 B 타입은 네 번째 방이 없네요 대신에 방을 폭을 좀 조절해서 이렇게 팬트리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요건 유상입니다 그리고 팬트리 공간 없이 그냥 넓은 방을 사용하는 요 옵션은 거의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실을 넓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방을 넓혀서 좀 거실하고 균등하게 사용하시거나 그건 선택의 차이가 되겠고요 현관에서 현관 팬트리 있고 주방 팬트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길고요 근데 드레스룸이 아까 A 타입에서는 양쪽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쪽이네요 이렇게 간략하게 보니까 A 타입이 좀 저는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방도 4개고 드레스룸도 양쪽으로 있고 그런 것들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말해도 당첨되기 어렵죠 그래서 주요한 포인트들이 되는 걸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산이 등 뒤가 아니라 앞쪽으로 보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앞동으로 갈수록 경사가 있다 경사를 올라가서 앞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로얄동이 오히려 더 고지대에 있다 평지라고는 말 못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거기가 이제 진짜 진짜 고바인지 아니면 뭐 유모차 끌고 다닐 수 있을만한 뭐 경사인지 그건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호객론어를 보니까 여기는 숨이 차는 경사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오르막길 정도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주변 단지하고 비교해서 한 1억 정도의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연산동부터 해서 시민공원까지의 신도시급의 주거벨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지이다 그런 주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역시 이제 예비 당첨 300%를 뽑으니까 근데 뭐 당첨될 확률은 아마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분명히 완판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양정 2구역 KCC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특공 되시는 분들은 꼭 넣고요 아무튼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